카메라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. 뭘로 잡으실 거예요? 이거. 이거면 이렇게 있을 때는 주먹을 여기서 가만히 있을 거야. 그렇지. 그 정도면 돼. 침대에 딱 부딪힐다. 그런데 또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때리면 안 돼. 안 쳐지는 게 나으니까 여기서. 이리 나 이 자식아, 이리 놔. 이리 놔, 이리 놔. 이리 놔, 이리 놔, 이리 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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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느 감독은 상관없네. 진짜 짧은 거예요. 성웅이가 아는 것 중에 제일 멋있는 거 하나만 보여줘. 합쳐서 딱딱 하는 거? 진짜 딱 멋있는 거. 앞으로 차면 막으면 되잖아, 네가. 네? 이걸 막으면 되잖아. 우리는 이렇게 안 막거든. 어떻게 막. 원래 이제 홍콩 영화에서는 차 잡아 봐. 이렇게 막. 오, 맞아. 반대, 반대, 반대. 이렇게 막. 이렇게 막. 이러板 35이라고ym, 탁. 대단어. яч파, 지구. 냉챠. 네, 때릴게. 기다려? 어떻게 때릴거든. 피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. 위로 쳐. 이런 식으로 피하는 거야. 그거를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옆에 침리 gez으면 네관이 피해 줘야 돼. 피해야지. 여기를 치면. 한다? 피할 수 있지? 피할 수 있는 것 같아. 아니, 이거. 아니, 이게. 아니, 이게. 아니, 이게. 팝을 짜는 거야. 아니, 이게. 아니, 진짜 한다. 이렇게. 피해야 하는 방법. 뻔하겠어. 피할 수 있지. 난 생각보다 손이 빨라. 연습을 해. 하나, 둘. 난 이렇게 갈게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낮게 칠 거야? 아니, 네가 좀 둔한 것 같아서 살짝. 아니, 내가 좀 빨아진다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그러다 하면 이제 발차기를 하고 뭘 하면. 아이고. 예전에 동네에서 그랬잖아. 발차기 안 하고 항상 액션만 하시는 분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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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싸우면 이렇게 싸우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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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지, 여기는. 야. 입으로 싸우면. 하, 나이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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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친구들 있어야지, 반가능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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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겠다. 잘못하면 사고 나겠다. 그럼. 그럼. 아이고. 이렇게 좀 보기에 보상 당하우지? 오늘 완전 보상당하게 오지. 완전 보상당. 총과하고. 고맙습니다.